이전 시간에 드로우와 랜덤을 이용해서 이런 재미있는 효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애니메이션은 하나의 캔버스 위에 계속해서 그림이 덧그려지면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원이 옆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하고 싶다면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백그라운드가 뭐예요? 캔버스를 꾸며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캔버스에 그려져 있던 모든 시각적인 그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백그라운드를 드로우 함수 안으로 옮기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즉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캔버스가 초기화되고 그리고 거기에 써클이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드로우가 실행될 때 단 하나의 점만 화면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저기 있는 저 원이 이동하기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랜덤한 위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저는 원의 크기를 100으로 고정했고요 자 원의 y축은 20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써클도 0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출발하는데 여기 있는 이 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기 있는 저 써클에 이 x축의 값이 변경 가능해야 돼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변수인데요 자 셋업에다가 x는 0이라고 하고 이 0에다가 x를 주면 x는 지금 뭐예요? 0인 거예요 그렇죠?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x의 값을 우리가 x는 기존의 x 현재 x는 뭐예요? 0이죠 이게 0이니까 기존의 x 값에다가 10을 더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? 0에 10을 더하면 여기 x는 10이 될 것이고 서클은 10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드로우가 실행이 되면 새로운 x는 10이고 거기에 10을 더하면 x의 값은 20이 되면서 서클은 20만큼 이동을 하겠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? 자 보시는 것처럼 도형이 움직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y도 한번 해볼까요? y의 초기 위치를 0으로 하고 y는 기존의 y 값 더하기 5 정도로 줘볼까요? 그리고 여기에 y 값을 줍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때요? 신기하죠? 자 이 영상 끝내기 전에 제가 팁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캔버스의 크기를 400으로 지정했는데요 이게 너무 조그매요 그렇다고 너무 크게 하면 화면보다 커져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캔버스를 그 캔버스가 속해 있는 화면에 크기만 하게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p5.js에는 이런 이름의 변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윈도우 위스 그리고 윈도우 하이트 그리고 실행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 전체를 꽉 채운 캔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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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